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연봉리 5.95% 확정금리 저축보험의 전격 출시 맞춰 꼼꼼 종합정리 편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마지막 특판 상품인 만큼 최근 판매 종료된 고금리 저축보험들과는 다르게 요건 충족시 비과세 혜택까지 가능합니다. 100세만기로 더욱 강력해진 5.95% 일시납 저축보험 12월 22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한시 판매되며 조기 종료 예정입니다. 마감일에는 폭주 예상됨으로 여유있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까지 업계에 출시되었던 고금리 저축보험은 아래 보시는 것처럼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단기간에 원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다시는 연봉리 5.95% 저축보험은 구경 못할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100세만기로 더 강력해진 비과세 혜택도 가능한 일시납 저축보험이 12월 22일 전격 출시되었습니다. 이 저축보험은 현존 최고금리인 5년간은 연봉리 5.95% 확정금리로 운용되고 100세만기임으로 장기간 운용할 수도 있고 요건 충족시는 비과세 혜택도 가능한 특징도 있습니다. 5년 이후부터는 공시이율로 불이 되는데 현재 공시이율은 2.1%대이고 자금 필요시는 부분에 지하여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잔여금액은 장기간 고금리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12월 30일에 조기 판매 종료 예정입니다. 5.95%가 사업비 감안하면 실제 금리는 얼마? 5. 납입금액별 3년 경과시 5년 경과시 이자액 예시. 6.1억원 이하 납입시 10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 가능. 7. 저축보험 관련 이자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관련 내용 및 실제 세액 예시. 8. 저축보험 꿀팁으로 2개의 계약으로 가입과 부분해지 활용방법. 9. 저축보험의 연금전환 이슈 정리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제법 영상이 길기 때문에 하단의 타임태그를 활용하셔서 필요한 부분만 빠르게 보셔도 좋을 것입니다. 이 영상은 특정 상품 홍보나 권유 목적이 아닙니다. 객관적 정보제공과 저의 개인적 의견 등을 통해 올바른 보험 소비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가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활용 부탁드립니다. 먼저 일신합 저축보험을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비과세 종합저축제도란 세금우대 종합저축과 생계형 저축을 통합하여 조세특례제안법에 따라 2015년부터 시행된 상품으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상품을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할 경우 5천만원 범위 내에 저축에서 발생하는 해지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대하여 이자소득세 전액면제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불포함되는 비과세 상품을 말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의 가입 대상을 보면 만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협제 후유 의증환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인데요. 다만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될 경우 즉 금융소득의 연간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할 경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됨을 주의해야 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의 가입한도는 전금융기관 통합한도이며 1인당 5천만원입니다. 다만 기존 세금우대 종합저축과 생계형 저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5천만원에서 세금우대 종합저축과 생계형 저축 가입한도를 차감한 금액만큼 가능합니다. 케이스 1을 보면 세금우대 종합저축과 생계형 저축으로 2천만원 유지하는 경우라면 비과세 종합저축한도 3천만원이 남아있고 케이스 1을 보면 목돈 1억원을 운용하고자 한다면 비과세 종합저축 5천만원과 일반형 5천만원으로 두개로 분산 가입하면 5천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 가능합니다. 저축보험을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활용할 때 유의사항은 계약자와 피보험자, 만기수익자를 모두 동일인으로 해야 하고 가입시에 청약서상 체크하는 란에 비과세 종합저축형으로 반드시 체크하고 가입해야 하며 일단 가입하고 나면 나중에 계약관계인 변경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가입시점에 요건 충족되면 되고 가입 이후는 요건 불충족하게 되어도 만기일까지 비과세 혜택 유지 가능하여 가입 이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되어도 비과세 혜택 유지됩니다. 우리나라 면한되는 비과세 혜택 상품들 중에 2022년 12월 31일 일몰종료로 혜택이 사라지는 상품들은 표와 같이 비과세 종합저축, 조합예탁금, 조합출자금, 농어가 목돈 마련저축이 있습니다. 혹시 해당 자격이 있다면 일몰로 혜택 사라지기 전에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과 일신합보험차익 비과세를 간단히 비교해보면 비과세 종합저축은 해지시점에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 가능하고 다만 법이 정한 가입 대상자만 가입 가능하고 한도는 5천만원입니다. 반면 일신합보험차익 비과세는 반드시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지만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고 한도는 1억원입니다. 자신의 가입자격 여부와 금액 한도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젠 본격적으로 100세만기로 더 강력해진 고금리 일신합 저축보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품은 100세만기 일신합 상품이고 5년 동안은 연봉리 5.95% 금리가 확정 보장되어 환급률은 131% 정도가 되고 5년 이후는 공시이율로 불이 됩니다. 10년 시점에는 현 공시이율 기준으로 144% 정도 환급일이 되고 요건 충족 시에는 비과세 혜택도 가능하여 좋습니다. 중간에 자금 활용 필요시 가입 후 3개월만 지나서 해지하면 그 시점에 해지환급금이 원금에 도달되기에 한 푼도 손해없이 목돈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는 일부만 부분 해지하고 잔여 금액은 장기간 고금리로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품 스펙을 자세히 보면 5년간은 연봉리 5.95% 확정이율 보장되며 5년 이후부터는 공시이율로 불이 되어 40세 남성 기준 5년 경과시 환급률 131%이고 10년 유지하면 144% 정도의 환급일이고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3년간 보험 유지하면 유지 보너스로 나비 보험료의 1.5%가 지급되며 5년 경과시는 추가 0.5% 지급됩니다. 저축보험이지만 사망보장의 기능도 있어서 유고 발생하면 기본 보험료의 10%에 사망시 적립금을 더하여 지급됩니다. 그리고 가인 나이는 15세부터 80세까지 가능하고 최소 보험료는 1천만원이고 최대 100억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목돈 필요하면 부부 내 지통에 유동성 확보할 수 있고 잔여 금액은 고금리로 운용 가능합니다. 65세 여자 일신압 가입금액 1억원 기준으로 100세만기 고금리 저축보험의 해지환금리를 보면 3개월 지나면 99.99%에 도달하고 3년 시점에는 116.6% 5년 시점에는 130.8% 10년 시점에는 143.7%가 됩니다. 즉 3개월에서 4개월만 지나면 원금 손실 리스크 없이 해지하여 목돈으로 활용 가능하고 고금리가 아깝다면 필요자금만큼만 부분해지하여 유동성 확보 가능하고 여유있는 자금이라면 10년 이상 유지하여 비과세로 환급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축보험은 금리가 높더라도 사업비를 부과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저축보험 가입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용금리로 적립되는 것이 아니고 보장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적립되기 때문에 만기 또는 해약할 경우 적용금리보다 적게 부리되어 지급됩니다. 실제로 보면 100세만기 일시납고금리 저축보험으로 40세 남성 1억원에 납입하고 5년 후 수령액이 1억 3,099만원인데 이 금액은 연봉리 5.95%로 굴러간 금액치고는 조금은 작은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5년 경과 후 수령액을 기준으로 실제 적용된 금리는 얼마나 될까요? 네이버 적금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예치금액 1억원 예금기간 5년 연이자율은 달리 6.19%를 적용하면 5년 이후 수령액은 1억 3,095만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보장성 보험료와 사업비 등을 공제한 실제 적용금리는 달리 6.19% 정도로 꽤나 높은 금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복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예치금액 1억원 예금기간 5년 연이자율은 복리 5.41%를 적용하면 5년 이후 수령액은 1억 3,098만원이 되므로 보장성 보험료와 사업비 등을 공제한 실제 적용금리는 복리 5.41% 정도 엄청 높은 금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간단히 3년 경과시와 5년 경과시 각각 일시납 저축보험의 납입금액별 지급이자 예시를 보겠습니다. 먼저 5.95% 일시납 저축보험 65세 여자 3년 경과시 세전 기준으로 납입금액별로 지급이자 예시를 보겠습니다. 일시납 원금이 1천만원이면 이자로 수령하는 금액은 166만 3천 6백 41원이고 원금이 5천만원이면 이자로 수령하는 금액은 831만 8천 2백 6원이며 원금이 1억원이면 이자로 수령하는 금액은 1663만 6천 4백 13원이고 원금이 3억원이면 이자로 수령하는 금액은 4천 9백 90만 9천 2백 38원이며 원금이 5억원이면 이자로 수령하는 금액은 8천 3백 18만 2천 63원이고 원금이 10억원이면 이자로 수령하는 금액은 1억 6천 6백 36만 4천 126원입니다. 3년 만에 해지해도 높은 고정금리 적용으로 꽤 만족스러운 이자 수령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5.95% 일시납 저축보험 65세 여자 5년 경과시 세전 기준으로 납입금액별 지급이자 예시를 보겠습니다. 일시납 원금이 1천만원이면 이자로 수령하는 금액은 308만 1천 2백 39원이고 원금이 5천만원이면 이자로 수령하는 금액은 1천 5백 40만 6천 1백 97원이며 원금이 1억원이면 이자로 수령하는 금액은 3천 8십 1만 2천 3백 95원이고 원금이 3억원이면 이자로 수령하는 금액은 9천 2백 43만 7천 1백 85원이며 원금이 5억원이면 이자로 수령하는 금액은 1억 5천 4백 6만 1천 9백 75원이고 원금이 10억원이면 이자로 수령하는 금액은 3억 8백 12만 3천 9백 50원입니다. 고금리 저축보험은 5년간 높은 고정금리 적용되기 때문에 금리 하락 리스크 없어서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요건과 금융소득종합과세 내용을 살펴볼텐데요. 월납 경우와 일시납 경우 각각 조건이 다릅니다. 월납은 1인당 매월 납입금액 150만원 한도로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가 비과세 요건이고 일시납은 1인당 1억원이야 10년 이상 유지시가 비과세 요건입니다. 비과세 요건 충족시는 이자소득세 없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면제이고 건강보험료 임상에도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비과세 조건 미해당시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되고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되어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유진세율이 적용됩니다. 100세만기 일시납 저축보험도 일시납 상품이므로 1인당 1억원이야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혜택 가능합니다. 4인 가족이라면 개인별로 각각 1억원 한도로 비과세 가능하기에 총 4억원까지 비과세 혜택 가능합니다. 최근 판매 종료된 다른 고금리 저축보험은 거의 대부분 만기가 5년으로서 10년 이상 유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없는 것에 비해서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0세만기 일시납 저축보험은 일정요건 충족시 비과세 혜택 가능하지만 비과세 요건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되고 이 경우 원금을 초과하는 수령액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자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이자소득세 15.4%로 분리과세되어 과세가 종결되고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2천만원까지는 이자소득세 15.4%로 분리과세되고 2천만원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여기서 이자소득세 부과 예시를 잠깐 보면 100세만기 일시납 저축보험 40세 남자 5년경과 기준으로 원금 5천만원 일대 만기시 세전이자수령액은 1,549만원입니다. 이 경우 이자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므로 이자소득세율 15.4%로 분리과세되어 과세 종결됩니다. 이자소득세는 세전이자수령액의 세율 15.4%를 곱하면 238만5,460원이 되고 세후수령액은 세전수령액 1,549만원에서 이자소득세 238만5,460원을 빼면 1,310만4,540원이 됩니다. 이번엔 금융소득종합과세 예시를 보면 100세만기 일시납 저축보험 40세 남자 5년경과 소득세율 38.5% 기준 일대 원금 3억원 일대 만기시 세전이자수령액은 9,297만원입니다. 이 경우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함으로 2천만원까지는 이자소득세율 15.4%로 분리과세되고 초과분인 7,297만원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2천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소득세율 15.4%를 곱하면 308만원이고 초과분인 7,297만원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38.5% 세율이 적용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액은 2,809만 3,450원이 됩니다. 그래서 세후수령액은 세전이자 9,297만원에서 이자소득세 308만원을 빼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액 2,809만 3,450원도 빼고 나면 6,179만 6,550원이 됩니다. 이번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는 저축보험 납입금액 예시를 볼텐데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자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이자소득세만 분리과세되어 과세 종결되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저축보험의 일시납금액을 조정하면 됩니다. 연봉리 5.95% 저축보험 65세 여자 일시납 6,400만원 납입 후 5년 만기 수령액은 8,371만원인데 이자로 수령하는 금액은 1,971만원이고 이 이자금액은 2천만원 이하이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번엔 예금자보호한도까지 가입할 경우 저축보험 납입금액 예시를 보면 한 금융기관의 이자포함하여 5천만원까지에 대해서 예금자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저축보험의 일시납금액을 조정하면 됩니다. 연봉리 5.95% 저축보험 65세 여자 일시납 3,800만원 납입 후 5년 만기 수령액은 4,970만원이 됩니다. 이자포함한 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므로 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엔 저축보험 효율적 가입 꿀팁 두 가지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5년 경과시 수령하는 이자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이 아닌 두 개의 계약으로 쪼개서 가입하시고 반드시 올해 안에 계약을 체결하세요. 40세 남성이 1억원 일시납으로 가입한다면 5년 뒤 이자 수령액은 3,099만원 이고 한 개의 계약으로 체결했다면 이자가 2천만원 초과이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되어 최고 49.5%의 소득세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개의 계약으로 1억원을 가입하던 두 개의 계약으로 나눠서 가입하던 수령하는 이자 총액은 동일합니다. 만약 두 개의 계약으로 5천만원씩 나눠서 가입했다면 각각의 계약마다 이자는 1,549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한 개의 계약은 5년 뒤 12월에 바로 수령하고 나머지 두 번째 계약은 한 달을 기다렸다가 다음에 1월 달에 수령하여 과세기간을 분리하는 전략 통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합법적으로 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올해를 넘기고 내년 1월 달에 가입한다면 최장 1년을 기다려야 과세기간 분리 전략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꿀팁 두 번째는 부분해지를 통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합법적으로 피하는 방법입니다. 이자를 한꺼번에 찾지 않고 일부분만 해지하고 나머지는 연도를 넘겨서 해지하는 방법입니다. 40세 남성 1억원 일신합기준 5년 시점에 이자 수령할 때 이것을 한꺼번에 100% 해지하면 수령이자는 3,099만원이고 2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고 소득세율이 49.5%라고 하면 금융소득세 포함한 전체 소득세는 1,534만원이 되어 세후수령액은 1억 1,565만원이 됩니다. 만약 5년 시점에 60%만 해지하면 수령이자는 1,859만원이 되고 이는 2천만원 이하이므로 이자소득세로 약 287만원만 내면 과세종결되고 나머지 40%는 1개월 뒤인 다음에 1월 달에 해지하면 수령이자는 1,239만원이고 역시 이자소득세로 약 191만원만 내면 과세종결됩니다. 이 경우 총수령액은 1억 2,620만원이 되어 부부 내지 활용하면 하지 않았을 때보다 무려 1,055만원을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고금리 저축보험의 연금전환 이슈에 대해서 간략히 보겠습니다. 저축보험은 납이 만료 후에는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때는 저축보험의 고금리가 보증되지 않습니다. 연금을 전환해도 고금리가 그대로 보장되는 줄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연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전환 당시에 새로운 연금보험으로 갈아타는 것으로 되어 전환 당시에 최저보증율과 경험생명표가 적용되어 실익이 전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금을 원한다면 최저보증 5%에서 7% 확정 일시납 즉시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이제 영상을 정리하고 서서히 마무리하겠습니다. 100세만기 일시납 저축보험은 5년 동안 금리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연봉리 5.95% 고금리로 운용 가능하고 혹시라도 사정이 변경되어 중간에 자금이 필요하면 은행 못지않은 유동성 기능도 있고 여유있는 자금이라면 비과세 혜택도 가능합니다. 12월 30일까지 한시 판매되고 마감일에는 폭주 예상됨으로 여유있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 구독, 댓글은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늘 건승하십시오.